음악 오늘은 다시 길을 잃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둘러보니까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주 전에 수요예배 설교할 때 제가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몇몇 성도님들이 저의 감시자가 되어서 이분이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나 안하나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을 가능하면 6시 전에 먹고 16시간 이상 공복을 가진 후에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보통 먹게 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6시 이후에 뭘 먹거나 점심 전에 뭘 먹으면 시계를 보신 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물으십니다 사실 저는 유연한 간헐적 단식자라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애받냐면 배가 너무 고프면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혹시 제가 교회에서 이 시간대에 뭔가를 먹고 있으면 아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다이어트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다이어트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실행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통계에 의하면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 자기 체중의 3%에서 4%는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4년 5년 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더 살이 찐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의대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이어트의 성공한 비율은 10% 정도인데요 체중 감량 후에 유지할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 중에 성공한 사람의 10% 중에 4, 5년까지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네 0.5% 100명이면 1명도 안 됩니다 200명이면 1명 정도 저 이 얘기를 듣고 이 연구결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고 있나 어차피 실패할 것인데 이 연구결은 그걸 얘기하는 게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문제는 요요현상 때문입니다 살을 목표만큼 단기간에 뺀 이후에 목표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래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전의 몸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은 몸무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체중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저는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5주 전에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어요 꼭 설교를 하면 이때 이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걸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이 설교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하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1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한 가지 단어가 신앙의 요요현상이었습니다 신앙의 요요현상 아마 여러분도 모든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또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삶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은혜가 모두 쏟아져 나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은 경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21장의 하갈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하갈의 모습이 마치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요요현상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갈과 관련된 이야기는 구약에서 16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의 시간의 간격은 약 15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브라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장은 그때로부터 약 15년 이상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5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긴 시간 동안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15년의 기간 동안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하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16장에서 하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도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방황하다, 방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방황했다라는 말의 뜻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전 그때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16장의 그 말씀과 그때 방황했던 그 여인의 모습과 오늘 15년이 지난 그 이후의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분명히 15년 전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격적으로 고백됐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던 그 하나님을 그녀는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받았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자신 앞에 닥쳐온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신앙의 믿음의 요요현상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죠 물론 15년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은 그녀의 욕망 탐욕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앞선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두 사람을 쫓아내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두 사람을 내보내게 되죠 여러분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신세가 된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 이상 주인이었던 사라의 눈치를 보면서 편안함 없이 살았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그런 조치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막에서 방황하던 하갈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내려놓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떡과 물 모두를 소진하고 난 이후에 그녀는 아들을 작은 그늘에 있는 덤불에 두고 사막에서 죽게 될 아이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에서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자식을 눈앞에 두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아픈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하는 것은 하갈의 애통하고 원통하는 마음에 대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막에서 방황하며 아이와 자신의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이의 죽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이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손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는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것은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고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녀는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한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 그녀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믿음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붙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갈의 믿음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여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비록 지금 하갈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갈과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깝스럽게 찾아온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하나님을 붙들 믿음조차도 사라진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마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이렇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불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 붙들라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위기와 문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내 손으로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살핀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붙들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와 문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씨름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무언가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내 삶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믿음을 말할 때 세 가지의 믿음을 세분화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확신과 소신으로서의 믿음 세 번째는 신뢰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바탕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이것은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기록된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확신과 소신, 신뢰로서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지적 동의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의지적 동의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 행동함으로써 내가 믿는 바라는 사실 이 확신을, 소신을 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을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만 하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신, 신뢰를 보여주는 의지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적 동의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은혜를 쏟아내는 영적인 요요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의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와 감정으로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요요현상에 빠져서 신앙의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집회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 삶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가는 15년 동안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그녀는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요현상에 빠져서 다시 사망을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절망 앞에 무기억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인생의 위기와 문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닐까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순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믿습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머리와 감정은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제 삶 가운데 드러내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 이르는 데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다시금 제 눈을 사로잡는 성경 구절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특별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순종적인 믿음이었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가 취했던 행동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줬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서 종에게서 나왔다고 이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네 손가락이 있는데요 네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 중에 귀하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말에 더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어떤 아이도 잘 되지 않기를 그 아이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 아들을 내어보내는데 너무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갈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음 날 떡과 포도주 물 한 부대를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줄 게 없어서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낼 때 저 같으면 그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부자였다면 어느 정도 하인도 딸려 보내고 며칠, 몇 달,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함께 싸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적지 않았는데 왜 하루, 왜 이틀 식량을 줘서 내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책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은 양의 식량을 줘서 자신의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삭과 주변에 이스마엘을 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의 식량만 주어서 보냈던 것은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스마엘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 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떡 하루치 식량 물 하루치 식량만 보내서 그 아들을 집에서 내어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는 21장보다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2장의 내용을 아시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그냥 집에서 쫓아낼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겠죠? 심히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태워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아침에도 일어나 바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 살아있어 난 이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왜 또 이삭까지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원인을 제공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내시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물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길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순종이죠 절대적인 신뢰죠 여러분 그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때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되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적인 믿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20대 때의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를 종단하면서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몇 달간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막을 여행하면서 얻었던 지혜를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저자가 사막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황량하고 막연한 길입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지형이 바뀌어서 쉽사리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막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불안정한 대기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기루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실제인 것 같지만 가보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서 늘 막연한 길을 걷는 것 같고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 이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사막을 건너는 방법 사막에서 길을 헤쳐가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따라가라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예측 불가능한 사막 고비고비 새로운 변화의 사막을 건널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도 가야 할 곳 삶의 방향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비바람 속에서도 모래바람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침반이 있었어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 길을 만들고 내가 만든 지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여행에서는 지도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람이 불어와 모래땅의 지형이 바뀌듯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계획했던 인생의 지도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인생의 나침반을 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갈과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있고 한 사람에게는 없었던 인생의 나침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문서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문서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 지도를 만들어 따라간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쳐서 우리의 인생의 지형을 바꿀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로 인해 인생의 지형이 바뀐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올바른 길을 향해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나침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정의 나침반 권력의 나침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